내가 지켜주겠다고 했던 거야. 전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의 감정을 볼 수 있거든요. 내 여자한테 직접 대지 말라고 했어. 네? 퇴근 같이 하지. 아, 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고. 나만 힘들어, 나만. 밥에 그 녀석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는 것 같으니까. 무슨 일이야? 씨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. 나도 미안해요, 일단. 뭐 하자는 거야? 이별 파티 미리 한다고 생각하고. 윤소아 씨 마음을 흔들었던 그 바람이. 이미 멈췄다.